헌법 1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그런데 이 조문이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돼서는 이게 3공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5공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는 3공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여기 5.16 군사 구태타이오 이렇게 성립한 정부죠 그 다음에 12.12 군사 구태타이오 성립한 정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그 어떤 취약 그 민주적 정당성 이런 걸로 취약할 때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걸 지면 특히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래서 이거의 어떤 권리성과 관련돼서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 연역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언제 들어갔는지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3공 원법 때 들어갔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5공 원법 때 들어갔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 아까 봤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3공 원법 1962년 5차 개헌 행복추구권 5공 원법 1980년 8차 개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년도 몇 차 개헌으로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이게 왜 논의가 되겠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게 과연 특히 주관적 권리성이 인정되는가와 관련돼서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성격 객관적 헌법 원리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객관적 헌법 원리이다 그래서 객관적 헌법 규범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국가생활 국가활동의 목표와 기준을 제공하는 원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에 지친 이게 객관적 헌법 원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권리가 도출되느냐 그러니까 헌재판례의 어떤 견해인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 원리성 성격과 더불어 주관적 권리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헌재판례가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 심판 주관적 권리성이 인정될 때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이게 교과서마다 너무 다 체계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 생각이 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체계가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 수험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참고한 그 체계는 성낙인 교수님 가장 그 수험생들이 많이 그 뭐야 헌법적으로 그나마 가장 정평이 있는 성낙인 교수님의 그 체계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은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를 내용적으로는 인격권 또는 일반적 인격권 자 요렇게 얘기를 한 분이 성낙인 교수님하고 그 한양대 양건 교수님이 요렇게 인간의 존엄의 기본권의 내용을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인격권이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 그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히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문제될 때 인격권이 이제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봤고 그 다음에 행복추권 행복추권도 이렇게 너무 이제 광범위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볼 건가와 관련돼 이것도 저기 특히 행복추권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그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를 이렇게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추권의 역시 법적 성격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그 다음에 보충성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은 무슨 의미냐 적극적 극부 청구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복추권은 행복추궐에 필요한 극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그 행복추권을 통해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그래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에 행복추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을 지닌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기본권이 존재해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권 침해 여부를 독자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보충성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러한 행복추권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개성이 자유로운 발현권, 기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성나인 교수님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이나 아니면 강사님들 책은 좀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배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성나인 교수님 책에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권의 내용으로써 일반행동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계약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파생된다고 그 판시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뭐 개성의 의미를 썼고 개성을 자신의 취향대로 창조해가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런 걸 행복추권의 내용으로 보고 기타 이외에도 신체의 불회성권, 생명권, 휴식권, 수명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도 행복추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나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과의 적용순위에 있어서는 보충적 보장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기본권이 존재하여 침해에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권 침해에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니까 보충적 보장설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법익을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요거에 이제 광희설인데 요게 이제 성나인 교수님이 요 견해를 취해요 그럼 협의설은 뭘 것 같아요 협의설은 요 국가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제가 협의설을 강조하냐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설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국가 빼고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그래서 협의설을 기억을 해두세요 헌법재판소에 팔레고 최근에 국회 8급 쪽에서도 기출이 됐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협의설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협의설을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 의무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 성나인 교수님의 광희설을 따랐을 때 소극적 의무로서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 의무로서 국가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그래서 기본권 침해 금지 의무,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 의무, 제3자의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호 의무 그래서 이제 이게 광희설에 따를 때요 그래서 광희설에 따를 때 우선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침해해서는 안이 된다 두 번째 국가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최대한 보정에 입사해야 된다 요거에다가 세 번째 사인, 제3자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기본권의 실현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실현성 있는 피해구선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줄을 여기서 여기에만 쳐둔 이유가 요게 헌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요 앞에 두 개를 말고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건 말고 요렇게 제3자의 침해로부터 그래서 한번 헌재 판례 2018년 6월 28일 판례니까 요 판례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랑 사인인 요 아까 여기서 국가가 여기서 빠졌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처럼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지문으로 구성돼서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사기능 기본권 보장 의무가 관련돼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보호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소 보호 금지 맞지 그 심사기능 그럼 선생님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뭐예요 요거 심사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 걸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 어지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권 보장 의무까지 이렇게 봤어요 이제 오기 잠시 조사하시구요 이제 오기 잠시 잠시 결정해주세요 이제 오기 잠시 프로젝트에 인정해주세요 이제 오기 잠시 연기 전툈 이제 오기 잠시 조사해를 하려고 ξ comics 잠시만 선생단을 안내해놓으세요 잠시 조사해야 되세요